두납 두납 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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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한 10분짜리 유튜브에 올라가는거 10분짜리기준으로 한시간이내? 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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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 픽이 좀 좋다 와 들어오네 좋지 기동회비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온다는 거는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아 자리선점 안되나? 나 안 걸려 이러면 개빡치쥬? 개빡치쥬? 토공 맞았다 이즈씨 옆에서 하나 날아오잖아 이러면 퍽 이러면 또 들어가요 어 너 쌌네?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전진해라 기동회비 기동회비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 그래야 자리선점이 되거든 저리 아닌가? 틀어 통곡 때문에 이러보는 거야? 해치 마무리 스파게디 2 내가 2720님 어서오시고 오우 오우야 이거 뭐야 야야 아이팩키 왜 쳐다보고 있어 개무섭쥬? 제정신 아니죠? 게두막 끊고 한발 더 끊고 접속하네 저것도 무섭다 저사세는 통국이나 미국 대구경 주포들이 명중이 나쁘진 않은데 원거리에서 쏘면 은근히 안맞아요 아니 좀 한입만 더 아 야비야도 잊으러 오고있네 이거 아웃샘은 여기 얘네 왜 기방이야 야 우리 아니 우리 피한 포즈션도 이상한게 아군 중전차가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저것도 여기까진 따라가줘야되는데 쟤 혼자 들어가잖아 지금 꼬우TP 이거 얄명맞고 유폭나는거 아니냐 이거 각인데 저거 들어가자 이 꼬우TP 간다 이 꼬우TP 뚜디려 맞아요 저그림 나올줄 알았지 내가 아군 따라가줘야지 구축들이 이 꼬우TP 이리 띠 띠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둘을 후진하지 말고 이상한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고! 고 고! 아 탄 더 아껴야 되는데 한발만 더 모으자 한발만 한발만 아니 괜찮아 한발만 더 모으자 263 안 죽어요 어차피 야아 아 봐봐 얘한테 안걸렸잖아 그러면은 140이 내 위치를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낚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로 올라갔네 가쿠 먹으러 하자 어차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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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오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상대방인 픽이 더 좋았는데 1급이네요 1급의 능력자 6810딜에 4킬 킬이 조금 적었네요 순경 1212 순이익 8만원정도 네 한 6000딜에 6킬이었으면 에이스 줬을거에요 아마 6000딜에 6킬 아무튼 이겼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케이블문제가 아닌거 같애 케이블 문제가 아닌거 같애 깔끔하게 그거 한 한두달 가더니만 갔어 그냥 아니 이게 왜 이 봤어요 방금 탄 늦게나가는거 쏘고 소리는 빨리나는데 탄이 늦게나가봐 소리는 바로바로 나는데 짜증나네 짜증나네 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빨핑 떠가지고 빨핑 뜨면은 탄 없어져 쏘는 타이밍 아 얘네 다 일로 오네 뭐지 그니까 서버가 동작하는게 게임이 여러분 할 때 내가 딱 포를 쏘잖아요 그럼 내 화면에는 무조건 포를 쏜게 보여 그게 이제 서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들어서 가는거는 내가 내 쪽에서 서버까지 가는거는 문제가 없는데 서버에서 못 돌아오는거야 데이터가 데이터가 그러면은 더 문자가 생기는거야 이거 다 또 아이 미친새끼 이 안와? 귀신같이 라인 다 터졌죠 이리 всей 지적하시오 눈에 든다 loaf 해 미칸 를 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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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위험이 터뜨렸어 저의 위험을 터뜨렸어 아니 성으로, 성으로 몰려가는 애들 뭐 하는게 없어 저 씨발 저 버릇새끼도 좋고 얘네 얘네 지금 물려가서 뭐하는거야 아 이거 에이밀 어떡하냐 아 이거 에이밀 어떡하냐 아삒아 이것좀 이 씨부레 이게 게임이냐 이거 아니 저 성 저 씨비 저거 왜 정리가 안 돼 저거 프로젝트 저거 왜 뭐야 이거 잠시도 아 T301로 왔네 다이코서 지금 immobilizzati corazzato nemico distrutto muovers이 muovers이 침착 질타 endra 싹 Fes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스탠다드비가 쏴줘야 돼요. 이거 쏘라고 이거. 아 스탠다드비 차량 많은데 뭐하냐 쟤. 아 스탠다드비 차량은 아 스탠다드비 차량은 아 스탠다드비 차량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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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적군 자주.. 적군 자주가 얘 잡았다 낯설으려다가 야 간식 죽여! 이겼다 한 대 맞고 아.. 졌다 탐미슨에서 졌다 이거 어? 죽었는데? 이거 스택.. 스톡포 아닌가? 약간 맥댐 뜬 것 같아요 방금 스톡포인데 와아 이거 이기네 ㅅㅂ 게임 비벼네 아휴 너무 힘들게 이기네요 여러분들 힘들다 실리컴이라 너무 힘들다 근데 자습법 관통나면은 끝이지 그냥 설마 이 각도로 들어가다가 하부 맞는거 아니면은 관통 안날걸요 어 어 어 어 걔도 끊어 아니 옆구리 보여주지 말고 불안하니까 야 정면 보여줘 안 뚫려 오케이 스탠나비가 잘했으면 나도 안죽었는데 스탠나비가 잘했으면 나도 안죽었는데 쯧 힘드네요 참 이기 너무 힘들다 안개하모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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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겐 자격이 있지 얄라리 얄라셔리 아아 뭐야 아로렌님 만원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얄라리 얄라서 좋습니다 뭐 보지 아니 그거 내려간다고? 저기요 개판이네 동네가 이거 개판이네 동네가 이거 개판이네 야 똥백삼 저거 왜 안잡아 이거 위에 2포있네 이거 위에 2포있네 1포잎 2포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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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식이랑 떼십 끌고 가면은 뭐 2포 되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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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슈컨 쪽을 보고 있었을거야 2포가 아예 내려갔네 전부 4식이랑 떼십 끌고 가면은 뭐 2포가 되겠지? 4식이랑 떼십 끌고 가면은 뭐 2포가 되겠지? 4식이랑 떼십 끌고 가면은 뭐 2포가 되겠지? 4식이랑렌 admitting Ну 이것도 뭐야? 4식으로 Philly가 그는 좋은 떼집이었습니다 갔어 그는 훌륭히 싸웠다 안돼 야 다시가 시간벌어 나가서 싸우지 말고 아니 안돼 나 장전 나 탄 이거 자주파가 쏴줘야돼 이거 무조건 양념 지대로 쳐줘야돼 이거 자주가 아니 이거 안싸줘 아 이거 망했는데 야 우리 자주파는 어딨어 이 새끼는 지금 이래서 다이빙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 성자권통이 몇이지? 330 3자주 맛좀 봐 이 새끼야 맛있지 맛있지 3자주 맛은 3자주 맛은 4자주 를 트위치 닉네임 바꿀수 있어요 트위치의 닉네임 바꿀수 있어요 바꿀수 있어요 음... 자주나 먹어 자주나 먹어 맛있게 먹으세요 네 이겼고 삼자주가 이렇게 해로운거에요 여러분들 에이스의 능력자 5625딜에 5킬 스파트에 조금 1500정도 있고 순경 1269네요 에이스네 쉽죠 이렇게 하면은 쉽게 에이스를 딸 수 있는거에요 아시겠어요 어려운거 없었잖아요 별로 아시아 아시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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